안녕하세요 음향을 알려드리는 남철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아주 기초적인 음향을 알려드릴 건데요 좀 더 이렇게 고급적인 지식은 다른 데서 많이 접하실 수 있지만 정말 기초적인 한번도 음향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 없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장비인지 믹서라고 부르긴 하는데 도대체 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믹서를 가져오라 했더니 집에 있는 과일 가는 믹서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제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요즘에 다 장비가 디지털이잖아요 아날로그 장비를 쓰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디지털 장비로 설명해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 디지털 장비는 결국 마치 우리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전화기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그 안에 뭐 카메라 기능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뭐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도 있고 다 어플리케이션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디지털 콘솔은 단지 믹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디지털 콘솔 안에 다른 여러가지 기능들이 그 스마트폰 안에 어플리케이션 있듯이 그런 기능들이 어플리케이션화 돼가지고 디지털 콘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치 컴퓨터처럼 그래서 그 기능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고 이해가 안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전화기면 전화 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아날로그 콘솔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아날로그 콘솔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 음향의 용어와 또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야마하에서 나온 콘솔이 있는데요 이 야마하 콘솔은 조금 용어가 다른 회사 콘솔들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하시고 제가 다른 용어들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제가 마이크를 1번 채널에 꽂았습니다 1번 채널에 꽂았으면 1번 채널에서 이제 소리가 이 채널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건데 마치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호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물이 못 흘러가게 막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물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뭐 물을 탁하게 한다든가 또는 뭐 물을 더 맑게 한다든가 정화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흘러가고 있는 이 솔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버튼을 한번 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1번 채널에 꽂았을 때 두 가지 버튼이 보이죠 두 가지 버튼이 보이는데 하나는 패드라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HPF라는 버튼입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일단 저 HPF라는 버튼은 여기서는 HPF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콘솔에서 보시면 로우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우컷 저음을 깎는다는 거죠 로우컷 저음을 깎는다 그럼 HPF는 뭐냐 HPF는 하이패스 필터의 약자입니다 하이를 보낸다 하이를 보낸다와 로우를 깎는다는 게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패스 필터라는 HPF라는 약자를 썼고요 다른 아날로그 콘솔들을 보시면 로우컷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패스 필터가 지금 몇 헤르츠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냐면 80 헤르츠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 말은 뭐냐면 80 헤르츠 이하의 소리는 아예 들려보내지 않겠다 여기서 그러면 또 헤르츠는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 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20부터 2만이라는 숫자 헤르츠까지 저희가 공부하기에는 너무 깊어지고요 20부터 2만까지의 어떤 숫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80 이하 20부터 80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로우컷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80 이하의 소리를 깎아 버리겠다 그런데 어떤 소스에 깎느냐 예를 들어서 베이스 기타라든가 또는 드럼에서 베이스 드럼이라든가 이런 저음을 내는 악기들에 저걸 걸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 제가 쓰냐 하면은 그런 저음이 필요 없는 마이크로 그런 필요 없는 소리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마이크들 주로 보컬 마이크 또는 심벌 마이크에 굳이 저음이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그런 저음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소스들의 저음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개념에서 이 하이패스 필터 또는 로우컷이라는 버튼을 사용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일단 로우를 살려볼게요 로우를 살린 플랫한 상황에서 하이패스 필터를 이렇게 빼게 되면요 이게 지금 모든 제 소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하이패스 필터를 누르게 되면요 크게 제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막 로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저음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 소스가 아예 베이스 기타 같은 저음이었다면 저걸 누르게 되면 확실한 표가 나겠죠 어쨌든 그 로우를 깎아주는 버튼이 저 버튼이고요 그 옆에 패드라는 버튼은 20dB라고 적혀있잖아요 20dB라고 패드라고 적혀있는데 들어오는 신호가 좀 이따 개인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어오는 신호가 너무 셀 때 그 20dB를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이 저 패드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긴 설명 필요 없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제 소리가 거의 안들어가죠 지금 제 소리는 이 마이크로는 거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도 레벨이 아까 누르기 전에는 자 누르기 전에는 여기까지 막 떴잖아요 레벨 메타가 떴는데 이걸 누르고 나서는 지금 제가 말해도 요 정도밖에 뜨지가 않죠 20dB를 줄여서 그런 겁니다 20dB를 줄여서 그런 거고요 이 버튼은 언제 쓰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호가 너무 세게 들어올 때 이게 과하게 들어올 때 게인을 아무리 줄여도 게인 이상 설명드릴 거예요 게인을 아무리 줄여도 소리가 시끄러울 때 그럴 때 저 패드 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깎아준 다음에 다시 게인을 올리셔서 적절한 게인을 찾아주시는 게 저 버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패드와 게인은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지금부터 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인과 밑에 있는 볼륨에 대해서 볼륨 줄여볼게요 살짝 올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게인을 줄여도 소리가 안납니다 게인을 또 올리면 소리가 납니다 게인을 또 올리면 소리가 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음향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음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또 개인 스트럭처라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 또는 뭐 그냥 음향 장비를 껐다 켰다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개인은 왜 있고 볼륨은 왜 있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되지 소리 키우고 줄이기만 하면 되지 왜 두 개가 있어서 머리 아프게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저 두 가지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믹서는 여러가지 소스를 섞어주는 장비 잖아요 한 소스만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노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MR 같은 반주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반죽이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악기 리얼 악기 뭐 건반이나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이런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섞어주는 기계란 말이에요 섞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과일 여러 가지 넣어서 과일 주스 만들 때도 과일을 믹서기에 넣어 가지고 과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과일 음료를 믹서로 갈아서 우리가 마실 때는 그냥 한 컵에 담아서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오는 소스가 아무리 많아도 뭐 적게는 두세 개 부터 많게는 백 몇 십 개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소스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사람 귀로 듣는 거는 두 개란 말이에요 왼쪽 귀 오른쪽 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마스터 버튼이 있는데 이 마스터 페이더가 있는데 마스터 페이더가 스테레오로 되어 있죠 레프트 라이트 l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스가 많아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면 lr로 믹싱을 해 주는 장비가 이 믹서라는 장비인데 그러면 그 소스들이 들어온 양이 다 일정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소스에 들어온 양이 뭐 사람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 마이크를 6명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줬을 때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6번 사람이 노래 불러보라 그러면 누구는 개미만 하면 그렇게 부르고요 누구는 엄청 또 성향이 좋으셔 가지고 크게 부르고요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소스들을 균일화 시켜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가 일정하게 들어온 게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소스를 뭐 예를 들어서 리더니까 리더는 한 10만큼 나야 돼 그리고 백보컬이니까 7만큼 나야 돼 그리고 드럼은 이 악기는 좀 이 음악은 좀 헤비한 음악이니까 드럼은 한 8만큼 나야 돼 그리고 베이스 기타도 한 8만큼 나야 돼 건반은 한 6만큼 나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최종적으로 이 음악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소스의 양이 똑같이 있어야 내가 10만큼 표현할지 7만큼 표현할지 5만큼 표현할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스가 지멋대로면 소스가 어떤 소스는 과하게 많고 어떤 소스는 개미만큼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를 볼륨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개인은 어떤 한 팀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또 막 팀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회도 차양팀이 뭐 1차양팀 있고 청년부 차양팀 있고 뭐 장년부 차양팀 있고 고정부 차양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뭐 개인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팀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개인은 그 각각 사람에 맞게 또 각각 악기에 맞게끔 좋은 소스가 들어오게끔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스를 확보하는 그 기준은 뭐가 되느냐 여기 PFA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소스에 대한 이 레벨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개인을 줄이게 되면 아 줄이게 되면 지금 아까 전에 여기 0까지 올라오던 것이 좀 더 낮게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소리도 약해졌죠 근데 또 이걸 또 과하게 많이 올리면요 아 자 지금 이렇게 빨갛게 피크까지 여기 빨간 점까지 뛰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기준 없이 어떤 거는 막 빨갛게 피크까지 뜨고 어떤 거는 약하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분분해요 제가 이걸 여기서 이게 기준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또 누군가는 그게 틀렸다라고 비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적어도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본인이 이 0을 기준으로 한다면 0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걸로 만져볼게요 자 0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람 목소리가 원래 좀 다이나믹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딱 맞추기는 힘든데 제가 조금 세게 말했을 때 0이 살짝 살짝 보이는 이 정도 기준으로 맞춰준다면 좋은 소스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pfl을 빼고 이제 다른 또 다른 2번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번 채널 또 pfl을 눌러서 또 그거의 개인을 잡고 또 3번 채널을 pfl을 눌러서 또 그거의 개인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모든 채널에 어떤 들어오는 양을 소스의 양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따지면요 뭐 간장, 소금, 설탕 이런 소스들 그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의 소스들 있잖아요 그 소스들을 똑같은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요 빨간색 물감, 파란색 물감, 노란색 물감, 물감들을 다 똑같이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게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만약에 이 0을 기준으로 한다고 친다면 0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약속된 사람이 3명이 있다면 그 3명의 엔지니어가 누가 오더라도 개인 작업은 적어도 한 팀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있다면 개인은 누가 와도 다 비슷하게 잡겠죠 자 그러나 소스가 똑같이 준비됐다고 해서 맛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간장이 똑같이 준비되어 있고 뭐 물감이 똑같이 양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똑같은 그림이 나오나요 화가마다 다 그림이 다르고 또 요리사마다 다 요리의 맛이 다르듯이 그 요리 맛을 결정짓는 게 뭐냐 하면 이 볼륨입니다 뭐냐 하면 무슨 말이냐 준비된 소스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 이 이제 0이 여기 유니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0이 아무런 가감을 하지 않은 포인트거든요 아무런 가감을 하지 않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거를 이제 밸런스를 1번은 메인 보컬이니까 뭐 윤도현이니까 잘 들려야 되니까 0까지 올렸다면 뒤에 있는 코러스들이 0까지 올라가면 시끄럽겠죠 똑같이 그럼 윤도현하고 똑같은 소리로 이렇게 시끄러우면 음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백보컬들은 요만큼씩 예를 들어서 줄여준다 3명이라면 3명은 줄여들고 또 반주가 있는데 반주는 충분히 나와줘야 되니까 반주는 뭐 0까지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 메인 보컬과 백보컬과 반주기의 어떤 그런 밸런스들을 여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양이 다 일정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이것만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의 목소리는 이만큼 표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백보컬들은 요만큼 표현을 했고 또 반주기는 이만큼 표현을 했구나 또는 뭐 다른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는 이만큼 표현을 했구나 라는 어떤 그 밸런스들을 이 볼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리면 이걸 표현을 해도 얼마만큼의 믹싱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믹서라는 기계를 한 번쯤은 보셨을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니까 어쨌든 이 게인과 볼륨의 차이는 얘는 균일화해주는 작업을 하는 그게 개인이고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 표현하느냐가 볼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FL을 왜 누르냐면 PFL은 지금 이 신호가 암호 여기서 EQ 같은 걸로 또 깎이거든요 이 신호 자체가요 EQ에서 이렇게 EQ에서 로우를 깎고 이렇게 미드를 깎고 하위를 깎으면 이 레벨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영향을 받기 이전에 드론 소스 그 자체의 레벨을 보는 거예요 이 원 소스 그대로의 어떤 그 양을 표시할 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는요 모든 소스가 다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믹싱된 소스가 다 나가고 있는 레벨 메타를 보고 있는 거고 이 PFL은 그 소스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눌러버리면 안 뜨잖아요 2번을 PFL 누르면 여기서 안 뜨잖아요 2번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2번을 보는 게 아니라 1번만 보고 싶다 1번 소스의 양만 보고 싶어 할 때 이 PFL을 1번의 PFL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양을 개인의 양을 이 0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이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0이다라고 생각한다면 0이고 나는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3이고 나는 마이너스 18이야 생각하면 마이너스 18이고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그 기준을 이게 또 믹서마다 표기법이 좀 다르거든요 믹서마다 표기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선 0이지만 어떤 콘솔은 마이너스 18이 표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해당되는 믹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 노란불이 뜰까 말까 하는 이 포지션 이 포지션이 제일 좋아요 노란불이 뜰까 말까 하는 이 포지션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뭐 노란불을 많이 따야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노란불을 좀 많이 따야 된다는 거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빨간불이 뜨면 절대 안 됩니다 빨간불이 뜰 때까지 이 소스를 올리시면요 아 이런 식으로요 볼륨을 줄이고 비슷한 효과죠 뭐 아까처럼 이렇게 소리만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결론 결과물만 보면 비슷한데 지금 이 빨간불이 이렇게 뜨면은 소리가 찌그러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피크라는 불이 들어오고 실제로 소리도 지금 퍽퍽 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 빨간불이 들어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보면요 게인은 엄청 키워서 피크가 팍팍 뜨고 있는데 시끄러워 보니까 또 볼륨을 확 줄여놓고 또 볼륨 줄여도 안 되니까 마스터 볼륨까지 줄여놓고 게인은 막 정말 이빨이 키워놓고 이빨이 사투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키워놓고 일본어인가요? 그래서 게인은 많이 키워놓고 볼륨은 줄여놓고 그러면 이제 스피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스피커도 망가지고 기계도 망가지고 다 모든 기계들이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절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겠지만 절대로 피크는 쳐서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기준이 뭐 노란불이 많이 뜨는 영역 또는 노란불 치기 전까지 또는 노란불 딱 뜨는 지점까지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다른 강의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 듣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리고 또 라이브에서 이걸 딱딱딱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요게 좀 중간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은 기준이 명확해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모든 개인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맞춰진 그 개인을 통 맞춰 놓고 나서 볼륨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비중으로 이 보컬과 이 악기와 어떤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볼륨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개인과 볼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또 디지털 콘서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버튼이 여기 컴프 버튼인데 이거는 믹서의 고유의 기능이 아닙니다 원래는 외부 기계예요 외부의 컴프레서라는 기계를 지금 이 믹서 안에 간단하게 심플하게 넣어놓은 건데요 왜 넣어놨냐면 디지털 콘서트에 나오면서 그런 어떤 아날로그 아웃보드 장비들이 그런 컴프레서라든가 또는 이펙터라든가 31밴드 이퀄라이저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디지털 콘서트에 나오면서 전부 다 그게 마치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처럼 어플리케이션화 돼가지고 디지털 콘서트 안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아웃보드들이 필요 없이 디지털 콘서트 하나만 들고 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그런 수많은 아웃보드들이 다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아날로그 콘솔도 디지털 콘솔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런 컴프 기능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컴프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길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설명을 안 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이 컴프레서는 믹서 고유의 기능은 아니다 믹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EQ입니다 하이, 미들, 로우 3밴드 EQ가 있는데 이게 하이, 미들, 로우가 3개면 3밴드고요 4개면 4밴드 6개면 6밴드 만질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밴드 개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죠 3밴드보다는 4밴드가 4밴드보다는 6밴드가 좋을 겁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좋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일단 이 3밴드냐, 4밴드냐, 6밴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컴퓨터에도 윈앰프 같은 그런 음악 재생 프로그램들을 깔아보시면 그 안에 재즈 장르, 락 장르, 클래식 장르 이런 식으로 EQ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이 형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통째로 만지면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그런 거 틀어놓고 EQ, 로우를 먼저 올려보고 빼보고 또 미드도 올려보고 빼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로우를 빼면은 소리가 이렇게 로우가 없어집니다 하나 둘 셋 로우가 없고 로우가 이렇게 많아지면 소리가 이렇게 웅웅거리게 되죠 그리고 하이를 올리면 하이가 이렇게 선명해지고 소리가요 그리고 또 하이를 빼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뭉퉁해집니다 또 미드를 올리면 자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소리가 되고요 바로 미드를 빼면은 힘없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 지금 딱 세 개밖에 없는 이걸로도 제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밴드가 세 개가 아니라 네 개 네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있으면 더 소리를 만질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좋은 소리냐 어떻게 EQ 하는 게 좋은 소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의 원래 목소리 제 원래 목소리와 제일 유사하게 만약에 첼로를 마이킹한다 그러면 첼로 소리와 가장 유사하게 EQ를 만지면 좋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첼로 소리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음향을 한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첼로 소리를 아느냐라고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첼로를 바로 앞에서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이렇게 마이크에서 확성되는 소리만 들어보고 또 CD에서 듣는 소리만 들어봤지 정말 내가 그 첼로라는 악기 앞에서 그 첼로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음색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소리를 들어보셔야 되고요 또 그 들어본 소리를 최대한 근사하게 낼 수 있게끔 이걸 가지고 만져서 찾아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뭐 어떨 때는 좀 키워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빼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빼는 쪽으로 이렇게 EQ를 하는 게 나중에 제가 또 간단하고 쉽게 EQ 잡는 법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지금은 이론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정답이 없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이론적인 내용이고 EQ는 빼는 쪽으로 많이 더하는 쪽보다는 빼는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플랫을 놨을 때는 좀 로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조금 이렇게 로우를 빼주니까 조금 로우가 정돈이 됐죠 예 요 정도만 돼도 훌륭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스피커 메인 스피커가 더 커져서 확성이 된다면 또 다른 EQ를 만져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EQ 제 농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스 1, 옥스 2라는 보조 출력 하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뭐 개인하고 볼륨 알겠어 그리고 EQ까지도 알겠어 컴퓨터는 어차피 외부 기계니까 나중에 배운다 알겠어 근데 이 옥스가 뭐냐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면 메인 스피커로 관객들이 소리를 듣지만 그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또 자기만의 모니터 스피커를 듣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듣기도 하고 또는 모니터 이어폰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메인 확성이 아닌 다른 확성에 써야 되는 출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갈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는 그런 온오프 개념이 아니라 보내긴 보내는데 많이 보낼 건지 적게 보낼 건지 그 양까지도 만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발란스와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메인 스피커하고 동일한 발란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연주자에게는 이 소리가 더 많이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메인 보컬이 다른 손을 다 줄여주시고요 제 목소리만 잘 들리게 해주세요 이 보조 출력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쪽으로...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조 출력 1번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 1번 보조 출력 아웃이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에 이 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까지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보낼 건지 많이 보낼 건지 그 양을 정해주는 그게 이제 채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별도의 발란스를 여기서 다 잡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채널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옥스 1번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보조 출력에 대해서 발란스를 잡아 주시는 거고 자 그럼 옥스가 왜 여러 개 있느냐 보통 지금 콘솔 두 개밖에 없지만 대형 콘솔일수록 옥스가 많습니다 6개, 8개, 10몇 개 요즘 디지털 콘솔들은 16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무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연주자들 많고 노래도 많고 코러스도 있고 백보컬 여러 가지 연주자들이 각자만의 발란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조 출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면 되게 건조하잖아요 이걸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펙터를 쓰는데 요런 걸 쓰잖아요 아 아 아 요런 거 네 지금 너무 많죠 네 요 정도 요 정도 네 아 요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노래방 뭐 에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걸 리벌브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리벌브라고 하는데 이 기계는 그 리벌브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이 형식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옥스는 이 리벌브 기능도 쓸 수 있고 또 외부 기능도 쓸 수 있게끔 이 믹서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자체 내장 FX 쓸 때 이렇게 올리면 이제 FX를 올리면 여기서 이제 FX 리턴이 있는데 얘를 꺼버리면 소리가 안납니다 얘를 끄면 소리가 안나고요 얘를 이제 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이 리벌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벌브 종류는 여기서 뭐 정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리벌브 양도 여기서 정할 수 있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리벌브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이 믹서에서 이 옥스가 하는 기능이 리벌브로 보내는 양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벌브를 지금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리벌브로 보내주는 양을 결정하는 그게 수많은 옥스 중에 하나가 그 리벌브라는 기계에 보내주는 양을 결정하는 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자가 드는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리벌브가 될 수도 있도록 이 옥스 아웃들을 활용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이 있습니다 펜은 이제 어떤 정의감이라고 하죠 어떤 목소리가 가운데서 날 수도 있고 또 모든 소리가 다 가운데서 나면 지저분하잖아요 어떤 소리는 어떤 기타는 약간 왼쪽에서 또 어떤 타악기는 약간 이쪽 오른쪽에서 또 어떤 보컬은 또 약간 왼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테레오감 입체적인 감을 주어야지 더 청중들이 더 좋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패닝이라고 하죠 패닝 레프트 라이트를 결정해주는 그 패닝을 여기서 이제 에라를 돌리면서 레프트 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라우트 쪽으로 치우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패닝을 해주는데 정말 고수들은요 이거 패닝을 잘 만져서 어떤 사운드들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분리되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은 이 버튼을 이제 지금 이 버튼을 이렇게 빼게 되면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소리가 납니다 뮤트 버튼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마아는 이렇게 온이라는 버튼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고요 다른 여타 대부분의 콘솔들은 온이 아니라 뮤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눌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나고 빼야지 소리가 납니다 야마아하고 반대예요 반대 야마아는 눌려 있으면 소리가 나고 다른 콘솔들은 눌려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오늘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 뒤에 옆에 있는 이 버튼들인데요 이거를 잘못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쓰면 잘못 쓰는 거 어떻게 쓰면 잘 쓰는 건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소리가 쭉 왔잖아요 쭉 뭐 제일 처음에 개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검프도 먹고 EQ도 먹고 이렇게 보조로도 나가고 해서 쭉 왔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 어디로도 안 나가는 상태 아무 곳으로도 안 나가는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디로도 소리가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테레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비로소 이 소리가 이 스테레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조 출력은 그쪽으로 소리가 갈지 말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는데 얼마만큼 갈지 양까지 결정한다 했잖아요 양까지도 결정을 하지만 얘는 그 양은 결정을 못하고요 갈지 말지만 결정하는 겁니다 마치 똑딱이 스위치처럼 갈래 말래 이렇게 스위치처럼 눌러주고 빼주고 눌러주고 빼주고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메인으로 메인 스피커로 메인 스테레오로 갈래 말래 결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안 갑니다 어 저 분명히 뮤트 풀었는데 온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요? 전화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영상통화를 해서 믹서를 찍어주세요 하면 이게 안 눌려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안 눌려있고 소리가 안 난다고 전화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꼭 이게 스테레오 버튼을 눌려있어야지 이제 소리가 이렇게 메인에서 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일리는 뭐냐 메인 스테레오를 알겠는데 이거 일리는 뭐냐 얘는 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룹이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보조 다른 공간에 소리를 낸다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일단 그룹 기능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얘를 스테레오를 빼고요 스테레오를 빼고 이제 1,2에만 넣습니다 1,2에만 넣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 소리가 물이 1,2로 넘어가거든요 그룹 1,2로 그룹 1,2로 넘어간 다음에 이 그룹 1,2가 다시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메인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 이것을 왜 하죠? 그냥 메인에서 한 방에 넘기면 될 거를 왜 1,2로 넘겼다가 다시 또 메인으로 넘기는 겁니까? 자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한 소스만 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메인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꺼번에 좀 소리를 만져야 되는 악기가 있다 쳐요 예를 들어서 드럼이 있는데 드럼을 열심히 믹싱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뭐 킥, 스네어, 하이햇, 탐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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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헤드, 오버헤드 이렇게 믹싱을 했는데 드럼 소리가 전체적으로 커 전체적으로 커서 드럼 소리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도 좀 줄이고 얘도 좀 줄이고 얘도 좀 줄이고 얘도 좀 줄이고 얘도 줄이고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얘를 한꺼번에 그룹화 시켜서 그룹화된 소스를 한꺼번에 볼륨을 만지고 싶을 때 다 스테레오에서 빼고요 모든 채널을 다 스테레오에서 빼고 모든 채널을 일일이 다 집어넣고요 다 넣고 자 이제 이 전체 소스들은 형식적이지만 다 켜놔야겠죠 자 이 전체 소스들은 이걸로 조절되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안 줄이고요 얘를 줄이버리면 소리가 안 나고요 얘를 이렇게 키우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더 크게 날 수도 있고요 더 작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내가 밸런스 잡아놓은 이 악기들을 이 1,2라는 그룹화 시켜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또는 한꺼번에 이렇게 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거의 볼륨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그룹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룹이 하나인데 별로 의미가 없네 이게 작은 콘솔여서 그래요 큰 콘솔일수록 그룹이 많습니다 뭐 1,2,3,4,5,6,7,8 이런 식으로 그룹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보컬들을 1,2그룹에 그 다음에 뭐 또 건반 악기들을 3,4그룹에 드럼은 5,6그룹에 이런 식으로 그룹화 시킨 다음에 그 그룹화 시킨 악기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만지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잘못 쓰는 경우냐면 여기 1,2로 보내서 1,2가 또 스테레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눌러놓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소리가 1,2로 넘어가서도 스테레오로 들어가고 또 자체적으로 스테레오에서 또 스테레오로 넘어가기 때문에 2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소리가 보시면 이걸 뺐을 때 원래 이 정도 넣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니면 이것만 넣었을 때 이 정도 넣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둘 다 넣어버리면 소리가 훨씬 더 세게 나죠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뭔지 모르니까 다 눌러놓고 눌러놓으면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다 눌러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룹화 시켜서 쓸 때는 메인은 스테레오 눌러놓으면 안 된다 즉, 여기에 스테레오가 눌려있으면 여기에 스테레오 눌려있어서 얘가 지금 메인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는 그 채널은 스테레오를 빼야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이 그룹화 기능이 아니라 그게 이런 기능으로 쓸 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이 그룹 1, 2는 이 방에 있는 이 메인 홀이 아니라 다른 홀에 있는 소리를 내고 싶을 때 뭐 자모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별도의 B홀 A홀이 아닌 메인홀이 아니라 B홀, C홀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그룹에 있는 이 스테레오 버튼을 뺍니다 빼고 이 채널은 스테레오 들어가야지 소리 나겠죠 그러면 이 채널은 지금 스테레오 메인홀도 가고 또 1, 2를 통해서 1, 2로도 갑니다 근데 1, 2가 지금 메인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메인으로 안 들어가고 다만 이 1, 2에 있는 여기 그룹 아웃이 있습니다 그룹 아웃이 여기 있네요 이 그룹 아웃에 그 아까 말한 B홀에 스피커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그룹 아웃에 B홀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그 홀에 소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때는 그룹의 기능이 아니라 빨간 버튼이 눌린 빨간 버튼이 눌린 소리는 메인 스피커에서 나고 1, 2 버튼이 눌린 소리는 그쪽 B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룹화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스피커에 소리가 날 건지 말 건지 자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요 이제 그 B홀에서 소리가 안 나겠죠 얘네들은 다 메인에서만 소리가 날 겁니다 B홀에서는 소리가 안 날 것이고 메인에서만 소리가 날 거고요 자 이 중에서 B홀으로 넘어가야 되는 소리가 있다면 그 B홀으로 넘어가야 되는 소리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B홀의 소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대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메인이 빠져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메인이 눌려있으면 아까 같은 소리가 이렇게 훨씬 커지는 이런 역할 이런 걸 보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만지는 게 메인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인이 빠져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별도의 홀을 관리할 때 이걸 쓸 수도 있다 보조출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날로그 믹서를 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양한 더 기능이 지금 제가 일부러 생략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옥스 프리포스트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해버리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지니까 일단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믹서를 가지고 와도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로우컷, 게인, 그리고 EQ, 그 다음에 옥스, 그 다음에 패닝, 뮤트 버튼, 볼륨, 그리고 메인 에라로 갈 거냐, 그룹으로 넣을 거냐 버튼 이거는 어떤 가장 작은 아날로그 콘솔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먼저 충분히 숙지하시고 나면 이제부터 더 확장된 콘솔, 더 큰 콘솔이나 또는 디지털 콘솔로 넘어가셔도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거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게임을 할 때도 오리지널에서 어떤 유닛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익스펜션, 확장판 모드가 나와도 쉽게 적응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기본을 알고 계시면 이걸 가지고 확장된 확장판이 나오더라도 이 기본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